유리조명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장식 및 재료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스틸, 레스를 푸는 훌륭하고 창의적인 방법이다. 창의력을 뽐낼 때 굳이 비싼 재료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갖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유용한 제품은 플라스틱이지만 유리, 종이 및 판지도 사용할 수 있다. 2. 그래서는 창의적인 유리조명을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유리조명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1. 빛의 천사 재료 연필 1개 파라핀지 종이컵 색연필 일상자 펠트펜 2, 명테이프 또는 풀 작은 LED 라이트, 가급적이면 케이블이 없는 제품, 만드는 법, 천사 몸통, 파라핀지로 종이컵에 바깥쪽을 두른다. 컵을 기울이고 파라핀지를 두르는 동안 가장자리를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컵에 맞는 곡선 모양을 얻게 된다. 방, 금만둔 템플릿을 자른다. 손대로 자르지 말고 선에서 1에서 1.5cm 위를 자른다. 원하는 색상으로 파라핀 종이에 색을 칠한다. 아코디언 스타일로 종이를 접는다. 2. 이렇게 하면 천사의 볼륨이 생길 것이다. 종이를 접은 채로 기하학적인 모양을 낸다. 원하는 만큼 자르면 된다. 종이를 편띠 장식을 마무리한다. 펠트펜을 사용하여 모서리에 디테일을 추가하고 다양한 장식을 그려보자. 레이스와 같은 천의 패턴을 그리는 것이 좋다. 만드는 법? 천사 얼굴과 날개, 파라핀 종이를 한 장 더 꺼내서 천사의 얼굴을 그린다. 원하는 만큼 자세히 묘사하거나 간단하게 그려보자. 이전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얼굴을 간단하게 그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선을 볼 수 있도록 펠트펜으로 가장자리와 얼굴을 따라 그린다. 원하는 대로 색을 입힌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날개도 꾸민다. 테이프나 풀을 이용하여 컵에 모든 조각을 붙인다. 펍 아래에 LED 라이트를 넣어 천사의 빛이 들어오게 하자. 이제 후, 리는 집에 있는 특별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 이러한 조명은 오로지 그 리스마스를 위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제작한 스타일에 달려있다. 2. 액자 조명 계속해서 이 글에서는 집에 평생 동안 남는 기억을 만드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을 인화하기보다는 휴대폰 앨범에 저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추억을 한번 전시해보자. 재료자 가위 사진, 황산지 유리잔 양면 테이프 양초, 일반 양초 또는 전자 양초 다음 단계를 시작하 기존의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소개한다.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 창의성을 보여주고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추억을 표현하는 것이다. 가로 사진을 사용하여 유리잔을 덮고 양초의 빛이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황산지 위에 흑백 사진을 인쇄하면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만드는 법 사진이 유리잔과 똑같은 높이를 이루고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사진을 자른다. 양면 테이프로 사진을 유리잔 안에 붙인다. 유리잔이 매우 크다면 사진을 한 장 이상 사용하여 유리잔을 덮어야 한다. 테이프로 사진을 붙인 뒤 불을 붙이지 않은 양, 수를 조심스럽게 유리잔 안에 넣는다. 이 조명의 좋은 점은 양초가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점이다. 양초가 뿜어내는 빛 또는 그 자체만으로 돋보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조언으로는 유리조명에 사용하는 양초를 향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이러한 유리조명은 실내외 모두를 장식하는 때 훌륭한 방법이다. 나만의 유리조명을 만들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